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어제보다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다시 일부 수도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32도, 밀양은 36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33도 안팎의 불볕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직 습도가 높지는 않지만 기온만 놓고 보면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수준이니까요. 나오실 때 모자나 양산 챙기셔서 볕을 잘 가려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로 볕이 따갑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오후에 오존 농도도 매우 짙어지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 20.5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고요. 낮이 되면 대구와 광주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늦은 밤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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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